1라운드 고석현 고석현 대 김효길 신중앙의 케이지 중앙에 있습니다. 사우스포 자세의 고석현 선수인데요. 잽을 날려보이는 김효길 지금 크게 허칩니다 자 저 앞손 뚫고 들어가서 휘저면서 펀치 넣을 생각을 하고 있겠고요 상대가 타격으로 나오려고 할 때 고석현 선수는 나와있는 저 앞쪽다리 원 렉 테이크다운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고석현 아이쿠 다운이에요 다운이에요 자 다시 그대로 파운딩 해버룩을 찍어내리고 있습니다 고석현 아 등 뒤를 완전히 뺏기고 있는 김혜길 선수입니다 레프리스 탑 나옵니다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 종료 고석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블루코너 고석현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명현만과 자이로쿠즈노킥 입식 롤입니다 원투 들어옵니다 하이킥 명현만 부드럽게 하이킥 다시 로우킥 로우킥 데미지 들어왔죠 콤비니션 좋아요 자이로쿠즈노킥 위기입니다 올려칩니다 어퍼컷 오 그대로 쓰러집니다 자 다운이 됐어요 엄청난 파워에요 네 입식이니까 카운트가 들어가고요 네 초반에 오른손 그 다음에 로우킥 이어서 연타 공격 네 이거 데미지 충분히 실렸는데요 라운드 초반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공격 한 개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자이로쿠즈노킥 인사이드킥 명현만 다시 몰고 있습니다 바디킥 아유 바디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바디킥이에요 양혁 들어옵니다 명현만 일방적인 경기 운영 어퍼컷 오우 또다시 쓰러집니다 2 3 4 4 명현만 선수의 그 이야기대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8 9 8 경기 마무리됩니다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내려가게 됐네요 KO 승을 거둡니다 자 스페셜 매치 맥스FC의 강자 명현만 선수는 AFC 케이지에서도 역시 강한 남자였습니다 Q.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먼저 왼발 인사이드 레그킥 거기에 카운터로 펀치를 오우 지금 오우 다운됩니다 자 박상현의 펀치킴 계속 파운딩 들어갑니다 박상현 좋은 위치 다시 파운딩 파운딩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몇 초인가요 네 장현진 선수가 왼발 로우킹을 던지고 거기에 박상현 카운터를 넣고 여기까지 좋았습니다 레드커너 박상현 선수의 승리비를 레드커너 박상현 선수 1라운드 승리를 거둡니다 1라운드 갑니다 좌절초로 들어온 정한국 2라운드 갑니다 2라운드 갑니다 다시 이민국으로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네요 정한국 정한국 선수는 초반부터 인정하게 몰아붙이를 하고 있고요 이민국 선수는 일단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쫙 끌고 넘어오는 이민국 다시 위치가 바뀌나요? 롤링을 원하고 있는 정한국 선수입니다 업받아 나옵니다 다시 몸을 굴리면서 이민국의 다릿지 공약 정한국 선수는 정한국이 됐고요. 지금 다리. 그립이 되나요? 지금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정한국 승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임무 선수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한국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한국 선수가 하체완적인 서비스 승리를 거져냈고요. 마침 또 임무 선수가 지금 있는 곳이 팀의 등쪽. 1라운드입니다. 최홍만 몰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일단 스피드가 좋은 미아일러프 빠져나오고요. 로우킥. 큰 주먹 보여주고 있는 미아일러프.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로 싸우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로우킥. 관절, 하체를 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오버핸드. 신고파지는 스타일일 거예요. 저는 오버핸드는 태연에서 마이티모 선수가 잘 선보이게 됐었죠. 자, 신중합니다 미아일러프. 최홍만 역시 거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신장 차이도 있습니다만, 채용만이.. 자, 올째 들어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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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아일러프. 다시 원투 니킥까지 들어옵니다. 자, 안내를 열린 최홍만 선수인데요. 위기에 빠져있는 최홍만입니다. 오우! 오우, 다운입니다. 아, 최홍만이 쓰러집니다. 미아이로크 손수는 지금은 연속 콤비네이션과 왼손 훅 경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손이 이체 지나가기 전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헝가리의 남인의 미아이로크 손수가 최종환 선수를 꺾었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활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1라운드 탐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선수 같은 스탠스를 넓게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양 훅을 거는게 어떻게 보면 특징이거든요. 그걸 차인호 선수가 어떻게 방어를 하면서 자기의 리치, 긴 리치를 활용할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자 플라잉 니킥을 허용했던 김재형!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어 차이로우 좋습니다. 어허! 렉트! 아 확실히 차이노우 선수는 사격적인 부분에서는... 어 지금 김재형이... 어 지금 네 위험합니다. 오호! 자 차이로우 다운됐습니다. 차이로우! 플라잉 프린 스탑! 레이드 코너! 김재형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FC 14 메인 매치였습니다. 자 미들급 잠정 타이틀 전 차이로우와... 김재형의 경기는 결국... 김재형 1라운드 TKO 승으로... 챔피언벨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준비됐다는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선 고석현 선수가 로우킥으로 지금 산발했구요. 아 로우킥 강력합니다 가볍게 뛰면서 로우킥을 계속 견제하고 있고요 고석현 선수는 고석현 선수는 현재 몸 상태가 굉장히 가벼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로우킥 이번에는 박모노가 응수합니다 기본적으로 로우킥을 찾는 것 자체는 밸런스 자체 하체 밸런스를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거거든요 서로 지금 맞붙었고요 오 지금 다운되어 있습니다 레프리스톱 고석현입니다 웰터급 5분 3라운드 경기가 1라운드 출발하자마자 끝났습니다 가장 빠르게 끝난 경기입니다 고석현 선수 고석현 선수 고석현 선수 고석현 선수